전북도가 5,643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회계별로 일반 회계 5,640억 원, 특별 회계 3억 원입니다. 이에 올해 전북도 예산 규모는 9조 9,07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3,567억 원, 한시적 생계지원이 320억 원, 소상공인 등 지원이 261억 원 등 코로나 대응 사업이 4,562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9월 10일 확정됩니다.